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저 동물이 누군요? 아, 새로운 학주인데 돈 안 낸 애들 돈 걷고 다닐대 니들 이거 안 내면 졸업을 못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건데요? 낼 거예요 아니,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야 어? 니네 반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? 가출한 건가? 가출 아닌데요? 물어본 거야 수현이 사진 보고 채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놔놔, 이리 와 또 유진이가 무슨 실종 신고했다며 또 왜 안 찾는 거야?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조용히 있어 이게 어지간한 사건이야 너무 동네에 대해 관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죠?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네가 좀 알아봐 뭔가 좀 이상해요 야, 이 새끼야 놀러! 왜 그랬냐고요 뭐 아니라고!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너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른들은 몰라요 그건 왜 나한테 네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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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